비슷한 것 같아요, 비슷한 것 같고 오프닝 대회여서 그래도 조금 긴장도 많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똑같긴 하지만 내일 되면 상황이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되고 조금의 긴장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면 플러스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근데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아 뭐 당연히 기대되는 한 해고 또 이제 한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모든 선수들이 올 시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당연히 10월까지 경기하는 목표로 지금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 선수들이 굉장히 잘 준비하면서 나 또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젊은 어린 선수들이 이제 다 제일 높은 곳에서 싸울 만큼 다들 실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 팀이랑 부터도 선수들이 뒤지지 않는다는 거를 일단 알고 있고 이기려고 항상 싸우면서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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